와이엔텍 종목 추천 해운 플러스 환경사업 종목 소개일자 2,024만 626 해상 운송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지수는 9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5월 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천을 돌파했다. 지난 7일 발표된 scpi 지수 역시 전주 대비 140포인트 p 4.6% 오른 3,184.87p로 집계됐다. 와이엔텍은 해상운송 사업과 환경사업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영위 중이다. 탱커선을 이용해 아시아 지역으로 다양한 케미컬 제품을 운송하며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단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를 한다. 해운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을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로 운반하는 사업으로 국내 고객사는 GS칼텍스, SO1,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다. 23년 3분기 기준 8척의 탱커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11,260dwt 재화중량톤 deadweight tanage 4척과 6,600에서 6,700dwt 4척이다. 환경사업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과 매립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단가 인하 압박이 단순 소각 업체 대비 낮은 편이다. 2020년 10월에는 170만 규모의 신규 매립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외에 골프장 운영, 레미콘 제조 등의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2008년 1월 보성컨트리클럽을 건설 후 운영하고 있으며 퍼블릭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콘크리트 제조 후 공단 지역 증설 현장 및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납품하는 레미콘 사업도 같은 해 시작했다. 2023년 3분기 누계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해상운송 58%, 환경폐기물 27%, 골프장 6%, 레미콘 7%이다. 지난 2023년 8월 21일 와이엔텍은 외양운송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베트남 파룽 조선소와 298억 7,303만원 규모의 선박을 취득하기로 결정 공시했다. 선박은 1만 3천 DWT 규모의 케미컬 탱커선으로 예산 건조가액은 2,234만 5천 달러다. 취득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10.63%이며 취득의 정일자는 2026년 2월 28일이다. 동산은 지난 24년 1분기의 매출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매출액 275억 2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306억 6천만원 대비 10.2%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63억 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65억 7천만원 대비 23.6% 늘었다. 단기순이익은 67억 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53억 9천만원 대비 24.9% 증가했다. 증권가는 와이엔텍에 대해 긍정적 리포트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아이알협의회는 와이엔텍이 폐기물 사업은 소각 및 매립 처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적 부진이지만 해운사업이 하반기 선박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한 실적 개선을 통해 폐기물 사업의 실적 부진을 대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민호 한국아이알협의회 연구원은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9년 11.5% 2020년 7.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1.3%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으며 증설이 쉽지 않은 산업이기에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 동산은 재무구조가 매우 탄탄하여 부채율 약 45% 유보율 약 2,800%로 창업 이후 지속된 흑자기조로 안정성이 탁월하다. 최대주주 포함 46.6% 지분율에 유통비율 52% 수준이기에 주가 변동성이 동반될 개연성이 높다. 해상운임지수 연일 신고점 상승으로 대형선사들의 실적 호전 전망과 주가 상승이 나타난 반면 아직 군소선사에는 그 영향이 덜 미치고 있다. 차트에서 보듯 금년 초반 역사적 대량 거래 수반되며 가격 급상승이 있었고 두세 차례 물량을 쓸어 담는 거래 분출이 관찰되어 빠르면 2에서 3주 기간의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늦어도 파동주기상 두세 달 내에 급격한 우상향이 점쳐진다. 4년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 횡보 구간에서 소폭의 주가 회복은 있었지만 해상운임지수의 가파른 상승과 실적 호전이 미쳐 주가에 덜 반영된 상황이다. 바닥 탈피 신호로 단기 중기 2평이 정배열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진입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언저리 노리고 22평 눌릴 때 필요한 물량 진입이 적절해 보인다.